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을 수임하면 성실하게 사건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사건을 맡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의무, 책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일은 아침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투입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소리는 좀 줄이고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경쾌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고 도움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집 장가를 가게 되면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다 신이 성실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났으면 바람 안 피워야 되고 이게 신이 성실의 원칙이잖아요. 변호사가 여러분들 사건을 맡아 가지고 법정에 출두를 안 해 가지고 여러분들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임한 변호사가 여러분들 재판에 출석을 안 해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공인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권경혜 변호사 조국 흑수의 주장이고 민변 출신이지만 바른 말을 이렇게 해서 민변 쪽에서도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불출석해가 패소를 한 겁니다. 9천만 원을 갚겠다. 9천만 원의 큰 돈이죠. 자신이 잠적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1심에서 피해자 측이 성소를 하고 이게 또 학폭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항소심에서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출석은 세 번이나 출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권경혜 변호사가 이거를 사전에 몰라 가지고 못 나갔느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 이메일도 오고 여러 차례 우편으로 오고 메일도 오고 문자라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다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재판거래가 있었나라는 그렇게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유족은 SNS를 통해서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소송이 취하됐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15년에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양희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SNS에 올린 글인데 항소심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세 번을 출석을 안 한 겁니다. 이게 뭐 변호사니 아니 판사니 검사니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 항소심을 제기한 그런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무이한 사건인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그냥 출석 안 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출석을 안 했는지 권경희 변호사는 날짜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는데 법조인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편이 도착하고 메일도 도착하고 문자도 도착하게 되는데 날짜를 몰라서 변호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정도 재판기일에 놓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변협에서 진상조사를 좀 세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날씨를 착각했다. 이 권경희 변호사의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일 예를 들면 재판거래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스탄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렇게 세상이 그냥 어떻게 정신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고 나니까 아차 여러분들이 싶어 가지고 그 권경희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유족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게 뭐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사건인가 권 변호사는 7일 아침 박양 유족에게 연락이 와 30분 뒤 회신했고 바로 양 변호사와도 통화했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한다. 연락이 끊어지거나 무단 잠정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소송 과액이 아마 5억 원 정도였던 모양인데 9천만 원도 권경희 변호사와 함께는 큰 돈이겠죠. 아마 대한 변호사협회가 성실 의무 규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죠. 실수는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항소심 재판에 출석 안 할 수가 있냐. 인간으로서뿐만 아니고 직업인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오죽 여러분들 억울했으면 SNS 글을 올리겠습니까. 오늘 얘기에 서가연님이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사회 전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여러분들 죽는 것은 공공죄니까 공공죄니까 함께 다 비용을 치르니까 무관심하겠죠. 해님은 가해자 유족의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기피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밝혀져야겠죠. 우리는 이미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그렇게 재판거래를 했는지 이 문제가 대한변협에서 분명히 밝혀질 필요 워낙 파장이름 크기 때문에 대한변협도 그런 것을 그냥 숨기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징계만 하고 넘어가려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